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법인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통합 법인 3호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이번 합병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 배부 조원 규모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 최대 종합 에너지 회사가 됐습니다. 통합 SK이노베이션은 다양한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KENS는 SK이논의 사내 독립기업 형태로 운영되며 새로운 사명으로 SK이노베이션 ENS를 사용합니다. 합병 이후 SKENS 법인은 소멸하지만 SK이노베이션 ENS라는 새로운 CIC 브랜드와 신규 기업 이미지를 통해 지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